시야를 이기고 있어요 자, 반으로 해야죠 아, 이제 몇 장에 다... C 매장했고! 이제 B 손으로 가셔야죠 예? 칼조 3조가 한 장 중입니다 예? 여기서 칼조 3조가 이기면은 이제... 지옥에서 한번 붙여야죠 빅스플립! 지옥에서 한번 붙여야죠 네? 네? 나이스! 대관산 다운입니다 이제 가시는게 편하게 하시라고 이제 육모차 시진 내려놓고 묘 매장하고 이제 묘짜리 끝났으니 이제 내려갑니다 자, 이제 가시는게 잘 보내되었고 이제 시진이 없이 시진이 없어요 이제 잘 보내되었고 이제 B 손으로 내려갑니다 경기차 됐고요 아, 이제 기연비세가 또 나왔어요 일단은 예? 왼쪽에 1호차 토르님은 마력에 680마력 그립이에요 2호차 EKR 예? 700마력입니다 중 토르님이 168마력이 좀 빨라요 예 예 예 아.. 이게 두르르 님이 정말 절대 악조건이에요 왜냐면은 첫번째 토르의이면 이곳에도 잘 몰라요 네 두번째 6단차가 이곳을 잘 다르기를 정말 힘들어요 네네 세번째 차가 차가 똥이에요 차가 안 좋아요 네 referencing 이케아열이 약간 유리한건 차에서 탈지안다는거 여기 라인을 안다는거 육장차 경험이 있다는거 이 3개거든요 보세요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언더가 나요 자 칼처 장소 이번에 이겨야지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지휘하거든요 역전 포인트가 여긴데 거리가 있어가지고 어 위험합니다 역전 많이 좁혔습니다 많이 좁혔어요 10m쪽으로 들었어요 아 거리가 점점 벌어지네요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아 이게 문제가 코스를 잘 몰라가지고 핸들만목적 문제거든요 네 아 남은거는 톨게트 밖에 없겠네요 여기서 다시 붙었어요 됐습니다 이따 갑니다 예 어 부르셨구요 어 1행시가 바꿨어요 어 어 시야 방해를 하고 있구요 예 어 기원했어요 어 어 아 아 아 문제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잡았어야 되거든요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안 돼요 아 이건 라인이 몰라요 타병 방법이 어렵구요 아 1킬로 남았는데 아 계속 박아요 자 이제 도자리까지 말고 아 예 이제 약고당에서 영업하세요 경기 끝났습니다 아